tell you flavour 부끄러웠습니다 비법 와아 예이 할로 에허허허 에허허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에허 아 아 아 으 두 차별 더 가져와 할 수 있는 수고하세요 뭐야 손님을 피해야지 cause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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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루 완전 묽게. 야 넌 걷는 거냐 근데? 걷는 것 같다. 다루. 하니랑 둘이 쌍벽을 이루어 지금. 엄청 잘해. 태풍의 Francis. 으악. 무거워. 아 Geez. 안 돼. 유니어. 그리고 잘못되어. 바이러스. 양배우 도착 엄청 조용해! 입을 꼭 따요! 6, 6초 대단하니 30초 까지 29초 대단하니 36초 대단하니 25초 대단하니 29초 대단하니 생크림보다 훨씬 예쁘게 찍히는 것 같아 다루야 시간이 너무 빠져나가 쥐님의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